어떡해. 나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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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. 어떡해. 고생했어. 연극부 두병 총원. 연극부 두병 총원. 형 끝내자 형 그냥. 오셨습니까? 아. 야. 진짜 힘들어. 누구 쳐졌어요? 아 너무 힘들어. 진짜 힘들어. 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서 솔직히 말해서. 티비에서는. 그렇게 전력 진출하면서 달리는지 몰랐어요. 나머지 형들도 되게 세요. 하하 선배님. 장난 아니었어. 진짜. 진짜 빠르더라. 진짜 빠르고. 하하 선배님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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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. 또 새겟네. 하하. 왜 오지 마. 안 들어와? 이리와! 이리와! 이리 오라고! 이리와! 야외 생활 좀 해라 영국부야! 야외 생활해! 나와! 들어와! 너 뭐야 너는 지금? 저 육성구야 육성구! 육성구! 쫄바지 쫄바지! 들어와! 쫄바지 쫄바지 야와봐! 야 오세요! 왜 겁나? 쫄바지 입은 거 겁나나봐! 겁나나봐! 쫄바지 입어서 네가 어쩌라고! 쫄바지 입었다고! 누구와 들어와! 오빠! 왜 오빠가 혼자서 영국부예요? 영국부야 그렇게 됐어! 왜? 왜요? 집안 사정상! 집안 사정상 직무를 바꾸게 됐어! 연기하네? 어! 들어와! 빨리! 야 너네들이 나오라고! 아 거기 누구야 한 명! 아 너네들이 나와! 맞아 거기 누구예요! 누구냐고! 아 너네들이 나와! 가볼까? 형아 근데 약간 유인하는 느낌이잖아 응 그래 유인하는 느낌이기는 해 아니! 육상하다 말고 뭘 왜 영국을 왜 일로와 빨리! 아 뭐라고? 뭔가 이상한데? 뭔가 우리는 유인하는 느낌이야? 어? 누구야 한 명이! 지금 엄청 뭔가 분위기가 오빠 쎄요! 그치? 어 분위기가 쎄! 아니! 아 왜 이렇게 돌아? 아 왜 이렇게 돌아? 아 왜 이렇게 돌아? 아 왜 이렇게 돌아? 이리 와! 거기 다 보여! 눈! 아유! 눈이 다 보인다고! 안다고! 보이라고 있는 거야! 아 누구라고 있는 거야! 보이라고 있다고! 뒤에 이쪽 봐봐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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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님! 아 스님 웬일이세요? 야! 뒤에 와봐! 뒤에 봐봐! 뒤에 봐! 형! 이리 와! 아니! 아니! 아! 아!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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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셨어요? 아! 아니! 아이! 아! 여기! 아이! 이거 벌써부터 시작이야. 지회도 한번 가보래. 악숨 하네. 그렇지. 예외야. 왜 이렇게 호락하지 않아. 여자가 없다.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잡아줘. 지효. 지효. 여기. 지효 일로 돌아. 일로 돌아. 조직 돌아야 해. 지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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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 빨리. 지효 빨리. 지효. 아